아 너무 좋다. 오셨어요? 아이고. 형 뭐야 유치원 아니야? 제작 발표한다고 그러고 막. 어 쟤 나. 안녕하세요 형님. 야 너 밖에 나오니까 다 깔끔하구나. 너무 예쁘다. 여기 노래방 되게 많네 근처에. 노래 연습하고 왔어요. 여기 연습하고 왔어요? 노래 하나 연습하고 왔어요. 재현이도 노래 많이 힘들잖아. 저 너무 힘들죠. 난 정말 노래방 가본지 8년이 넘었어요. 아 대단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아 재현아. 아 재현이 형.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세요. 내가 행복하면 하자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행복. 촬영 때 유독 이상한 형 말투가 나왔어요. 정말 말투 있잖아. 절제하는 거잖아 절제. 나 호동이 왜 이렇게 혼자 말 많이 하시는지 몰랐어. 아 근데. 봤는데 편집이. 많아 보름같지 않대. 많아. 애니메이션 때 깐 거야. 이제 군더더기를 다 날리는 거죠. 알짜배기만 딱딱 이제 방송도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다른 키는 뭐예요. 싸우지 않아요. 오늘 행복한. 왜요. 진짜 많이 싸웠어. 야 너 나한테 엄청 뭐라 그랬더라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 힘들어서. 어 야. 돈가스가 몇 갠데. 다 나가고 때려니까. 돈가스가 몇 갠데. 너 남은 식사하시는데 쓰레기통 얘기를 그렇게 크게. 슬리퍼를 왜 여기다 다 갖다 놨어. 도대체. 나한테만 이상스러워. 야. 엄청 고라고 그러던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 우리가 그 꽃 청춘 했고. 그 다음에 강식당 했잖아요. 이제 은지원의 미운 우리 새끼 이제. 외전 외전. 외전으로. 나온 찬찬은. 나온 찬찬은. 그냥 미워 보이게 해달라면 할게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어. 강세차. 세차하면 호동이 형 잘하면 68kg까지 될 수 있을 거니까. 여름에? 죽어. 그거 완전히. 이거 뿌리는 사람이 제일 좋아. 왔을 때. 해봤어? 동네에 우리 다 해봤지 이거 세차를. 뭘 다 해봤다 맨날. 세차를 해봐도 했다고. 세차를 안 해봐? 세차를 안 해봐 너? 셀프세차장 안 가봐? 너희들아. 우리가 싸웠어요? 싸운 기억이 없어 별로.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방송 보니까 많이 혼났더라. 노래만 한다고? 일절만 하자메요. 형이 쏜다고. 두 시간 가진다고. 두 시간 가진다고. 무슨 그냥 하여튼 그냥 날씨 얘기만 하자 앞으로 날씨 얘기만. 뭐 아무런 정말 그냥 근황도 얘기하지 말고 날씨 얘기 어리고 맑고만 얘기하자. 뭐 말 말하면 자꾸만 실전되니까. 그럼. 노래 널 알아야 돼. 박수 추면 되죠 형. 그럼. 노래방은 즐겁게 말한 건데. 와. 우리가 어쨌든 노래 연습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야 가수들이 무슨 노래 연습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 흥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응. 그럼 흥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사물을 잡았다. 디스코트. 디스코트. 재즈는 재즈는 업박도 재즈. 틀었다 틀었다 틀었다. 안주 안 틀어도 될 것 같은데. 틀었다 틀었다. 아, 딴 딱. 딴 딱. 딴 따딴. 딴다. 딴다. 뜸다. 그러면 어떤 걸로 갈까요? 점수로 가요. 점수 내기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요 홈 짜는 사람이 우리 신서영이 된 형 회식이 다 시작이잖아요. 뭘 해도. 네. 다음 회식을 써는 걸로.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까비 해봐 까비 해봐. 진 사람이 먼저요? 진 사람이 먼저 스타트에요? 이긴 사람이 순번 전하게 되지? 10번 남겨. 아니 그럼 너무. 1등이 다 정하면 안돼. 어차피 1명만 뽑을 거잖아요. 5개 세수. 아 이거 1등이 순번 전하게. 까비 바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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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봐봐 못 봐봐 못 봐봐. 까비 바이 보! 보! 오케이. 요즘은 그런 꿀질? 아니 내가 이제 정하는 거 다. 내가 이제 1번 2번 정하는 거. 파이팅 있게 한번 출발해야죠. 어떤 거 해드릴까요? 나는 점수 잘 나오는 거 해야돼. 비와 당신. 와우. 좋겠네. 오리지널 버전. 힐 안 내릴까? 힐을 내린다고? 근데 당연하다. 노래는 힐 내리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극에 있어서. 내리고 하는 게 낫지. 이 잔! 한번 써요. 시작! 이 잔! 두 개 내려야 돼. 나 어리지널! 어리지널! 야! 겉죽은 어리지널이야. 아니야 아니야. 겉죽은 어리지널이야. 여기서 하실 거예요? 나 이거 살게. 여기서 되지? 나랑 살 때 어두운데 좋아, 이렇게. 나 얼굴이 안 나와서. 노래하는 게 얼굴이 안 예뻐, 나는. 얼굴이 막 이러면 이게 꼴보기 싫어. 어떻게 해 줘야 돼, 우리가 도대체. 얼굴을 살짝 모자이크까지 하자면 살짝 어둡, 살짝 어둡게 해줘요.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신경 쓰이잖아요. 비와 당신. 가자! 자, 가겠습니다. 아, 어떡해. 일단 원키로. 어리지널, 어리지널. 그냥 한 번이야. 오, 웃겨, 웃겨. 나 감정 잡는다. 원킥! 원킥! 와, 노래방. 소름 돋네. 아, 분위기 좋다. 올 겨울 그 남자가 온다. 황부동이 부릅니다. 비와 당신. 어머! 잘한다. 나레이션도 딱 넣어줘야죠. 야, 이 노래 너무 좋아.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죠. 그립지 않아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좋아해. 하신데요? 좋은데? 알 수 없는 건 그런 날이 많아지.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 전 당신 떠난 그날처럼. 야, 유. 갑니다. 이제는 괜찮은데. 사랑 다 잊혀버렸는데. 사랑 다 잊혀버렸는데. 바보 같은 마음 눈물이 나요. 야, 연습했네. 1절만이에요. 연습했어요. 자, 점수 뽑으면 돼. 점수 뽑으면 돼. 점수 뽑으면 돼. 기다리면 돼요. 더듣고 싶다, 이거. 더듣고 싶다. 아쉽지만 저희 1절 노래방이라서. 비와 당신! 제발!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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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높다. 구이구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보통 97, 98은 아니야? 1절 넘는 게 수 아니야? 아, 일단 92집은 기본이니까. 와, 감독님. 잘하네. 아, 그럼 노래 잘하시는데요? 아, 뭘 잘하니. 오, 진짜로 폭판력이 있었어요. 전문가가 볼 때 어딨어? 약간 전문가평, 심석연평자 듣겠습니다. YG에서. 아, 생각보다 음감이 정확해서 좀 깜짝 놀랐고요. 네네. 박자를 가지고 노는 그 여유가. 그 한 손을 처음에, 한 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부르시는 그. 이제 당신이. 오. 이 뽐새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퍼포먼스요? 네, 퍼포먼스까지. 다른 점이 있었군요. 다음 또 YG의 또 유철 씨. 아, 일단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접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본인의 그 듣기 싫은 쇳소리를. 뭔가 이 락 음악에 약간 조금 정미를 시키면서. 조금 좀 듣기 좋은 소리로 순화 씨가. 선곡에서 굉장히 좋았다. 선곡이.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요? 그 이상을 보여주셨고. 여기 경력에는 노래 쪽이 거의 없는데. 파일, 파일 보고 있습니다. 파일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SM이랑은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SM이랑은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누군가는 원하겠지만. SM에서는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테나 쪽에서. 강호동 씨의 무대 잘 봤고요.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감성이라든지. 필은 정말 놀랬어요. 이 발라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진한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 부분에 정말 놀랬고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가수나 발라드 특히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크고. 좀 많이 좀 무섭게 생기셔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안테나에서는 강호동 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큰 숙제를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까? YG 은지현 씨.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뭘 해야 되지? 아는 노래가 없는데. 분위기를 바꿔야 될까? 아, 좀 더 뒤로. 일자. 아, 일자만 해주세요. 춤까지. 아, 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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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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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여기 생소 감지 점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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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attire. 아, 아. 셔.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말할 수 없는 나쁨을 정해주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빛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을 난 준비하려 해 더 이상 슬퍼지려 가기 전에 원, 투, 쓰리, 고! 끝났다 이거. 뭐야. 1질만. 1질만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나 조용히 나야 보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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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한 소리 안되겠다 이게 우리가 꼴찑면이구, 정baj수를 해야 하는지 정체 대결 해야죠 오! 띠라asm이구 나온 김에 контр์ 하겠는다 여러분 AAA 알고 계상 너도 나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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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 콧방귀 앞집에 꼴뚜기 가서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까지 공판이 속도 딱지를 맞았다네 따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만 누나인데 그 아빈의 아시락 개봉박주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벌려주고 어디가, 어디가?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버리자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오, 그 아가씨 웃었어 옳다구나, 이 때가 맨발에 기사가 나가신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 야! 오, 이 아가씨 노랗다, 네 에헤이, 에헤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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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등 아니야? 1등, 1등으로 됐어 현대, 이숙은 1등 고마워! 고마워! 나 2등 아니야? 1등, 1등으로 됐어 현대, 이숙은 1등 아, 그래, 나? 저희 마음속에 100점이 있고 안녕하세요 되게 멋있어요 너무 좋아 아니, 박성희, 야, 미녀석아 여기 자세한 거 이렇게 맞아요, 어 어우, 우리 기우세요 뭐, 뭐, 핀트팩 같기도 하고, 히어라 주차장에 사시고 있었어 아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검버선이, 검버선이 빼가지고 어, 아, 그 낭이요 근데 검버선, 검버선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 자외선 노출이 많다고 아, 그거 자세한 거, 다 얻어, 자세한 거 한번 хоть 하고 있고 스템어, 스템어? 어 어쨌든 그 스템어? 저기 스템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저희 노름도 최근 많이 보고 아, 내가 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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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고 아니, 지형 위로 나온다 네 원래 한 명하고 저 기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지금 아, 진짜 그런 거 좋아하다 이게 다야? 그럼 뭐 고객님 스케줄 해줘 밥 먹어야지 오늘 회식인데 아 우리 주영이 사셨어 채용 아니잖아 일단은 호동이 형이 사야지 가장 큰 형이 동생들 사라 그러면 형이 싫어 오바들 동네고라고 되게 싫어하세요 이미지가 너무 추워있었어 너무 가까이 있었지 너무 가까이 있었지 시작하자마자 쟤 살처네 아 진짜 잘랐어 지영 멤버 왜 이렇게 살살 생갈비가 맛있을거에요 생갈비 먹어요 이거 너무 비싼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 먹으려면 안돼 비싸게 먹어야죠 너무 비싸잖아 안 드실거에요? 생갈비 안 드실거에요? 매일을 시켜야죠 원래 제대로 먹으려면 그거부터 먹어야지 생갈비부터 아니면 양생물 먹으면 이게 못먹어 생갈비 생갈비는 제가 몇 대 없는 상황이라서요 몇 점 더 남겼다고 얘 야 사람이 이게 쉽게 나아 다섯 대 다섯 대 내가 죽어 내가 지영한테 세대 맞힌다 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 야 너 웃기려고 그러워요? 어 하루아버지야 이거 진짜 귀여워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해낼거야 그럼 천천히 가요 민호야 네? 시간 가면 힘든데 민호도 신석이 갈 때는 좀 먹고 왜 이렇게 해서 와 나 왜 너무 말랐을 때까지 먹더라 어우 사랑해 죽고 정답도 죽고 죽고 음식 많이 해놓고 오 바이렛 미네네 죽을래 받았어? 왜 바이렛 미네냐 미넨 군대쓰리가 이리티 너 군대쓰리가가 뭔지는 알어? 군대쓰리가가 뭔지는 알어? 군대쓰리가가 뭔지는 알어? 군대쓰리가 맛있을까요? 저게 들어와 저게 들어와 어? 콩콩? 야나 아파요 왜요? 매일 아파요 왜요? 펜 아저 아... 정답 어? 펜이야 아저씨는 빠져 오! 와, 블랙타이거! 어?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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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 뭐? 요나! 아, 이거 봐. 머리를 자꾸 치는데 누가? 뭐야? 뭐야, 이거? 넌 많이 참았다. 왜 시즌 3, 4 많이 참았다. 승부! 진짜 돼야지. 아, 이거 진짜 쉬워 먹겠네. 이거 뭘래? 아니, 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키빌이잖아, 키빌. 응. 후람부터 부산시설 너무 나쁘지 않잖아. 아니요. 잠이 못 자자. 잠 iconic. 그러고 잠 보렸듯이 심해졌어요. 어, 이정도면 진짜 힘드면 일어난 잠도와 다르다니까. 어, 잠 들었어. 야외관리에서 미션 성공해. 이리부터 잠이 더 자는거야. 혹시 기상 미션하다가 나보면 놀라지 마. 자고 있는거야. 아 첫 번째로 잘 먹은 거 아니야, 더운 거 다 먹어야겠다, 아니야. 많이 먹으려고 네가 많이. 네가 화가 있지, 얘가? 혼자 처먹다가 혼자 성질내고 막. 빨리 해. 이때서 하라고. 아니, 이렇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아니, 나는 불주로 왔다니까. 네 개 맞으면 어떡할래? 내 형 동생 할게. 공기가 안 좋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기가 안 좋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고기가 왜 안 좋아. 고기가 왜 안 좋아. 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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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입니다. 지현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안녕. 친구들, 하기. 진짜 애써하신 줄 negócio? 아, 집에 쏘는 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아니요. 내가 할게. 안 될 수 있어. 가요. 내 칸 줘, 내 칸 줘. 내 칸 줘. 내 칸 줘. 잘 먹었습니다. 응. 저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나왔다. 가시죠. 잘 먹었습니다. 형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팀원 형. 재현아 빨리 한 번에 하자. 이렇게 맥주 맥주야. 이게 뭐야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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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가 마신다 내 오늘. 아우. 형님. 형님. 오늘 한 잔 정리하면서. 그래서. 자. 벗겨주지 말고. 주장님. 제일 먼저 간절이야. 마살라고. 마신단 없이. 딱 시작 묻혔다. 네 그런 것도 입고로 하니. 맛있어? 건조하지가 않잖아요 저렇게 잘 추지? 응 그렇구나 식자다니 이게 아.. 식자다니 이게 이 식자다니 이게 보는 듯이 두 두 이거 봐봐 아니 선생님 저런 춤을 안 하죠? 원, 투, 쓰리 빡 원, 투,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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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아니, 아니 수줍 이거 에이 이런 춤이 우리 우리 때는 이거 춤이 비에 수친날들 셋, 북, 딱 셋, 뱅 둘, 셋, 뱅 아니 이런 게 더 어렵다니까 얘는 이런 거 오빠도 뚝뚝뚝 딱 어떻게 하세요 춤에 대해서? 야 내가 춤? 거기가 아픈 거예요? 거기가 아픈 거예요? 무슨 노래야? 뭐지? 무슨 노래야? 무슨 노래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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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Q. Q. 히힛을 쪼개라! Q. Q. 히힛을 쪼개라! 히힛을 쪼개다! Q. 왕 hand-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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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재꺼는 사람 비어! 비어 말아주라! 이론은 승인들을 따라하는거죠 너를 믿고 저는 그냥 재꺼는 사람 비어! 와 진짜 멋있다 와 그래! 얼굴로 다 하는데 끝! 오 너무 더워 수고하셨습니다 끝! 이게 뭔가 잡는 게 없으니까 아이야네 불가능이군 상을 하나 펴놓을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악당이 잘했다 너무 맛있어 깨진 거야? 깨진 거야? 제가 칠게요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닿자 아 진짜요? 너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나도 나와요 한 번에 내가 줄줄게 슈피트 슈피트 카살이 카스멀 슈피트 슈피트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신나게 놀아봐요 해도 사랑이 사랑이 쏟아 이것은 눈으로 튀고 관심을 들려 내 얼굴의... 아아! 귀여워, 오재!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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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씀하시네 오잉! 아아! 아아! 암기 alright 빨간색처럼 말하면 달걀에서 안에서 일 나이에서 두 분이 그 온없이 흔들려 내게 타박할 모르는 부동작 할 수 있어 할 건데 czy histor 으 зн?, 이리 안 오 끝 으 아 아 아 아 아 이중 진짜 이런 얘기로 음악이 흘리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나에게 다 연결한문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 같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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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fruit 무기를, 무기, 무기 gel'd, 부lama pronounce your man 내가 사랑해 솔로 다이어트... 야... 와... 예! 승판!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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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그렇던가, 야. 그럼, 꼭 잡아주세요. 아, 또 그래도 마지막 날에도 형들이랑 같이 맞힌 거 좀 봐야지. 너를 좀 길긴 하면 좀 이런 게 있잖아, 장난이 아니고. 아쉬워. 아, 진짜 아주. 아, 진짜 쉬는 게. 이렇게 계속 보셨는데. 딱 2주에,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왔을 때 이게 다 너무 슬림이었던 거야. 이 마음 쪽으로 막 거기 가면 이제. 그래, 보셨어. 놀러 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너무 힘이, 그러니까 힘, 힘 받고 막 되게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이게 끝난다는 게. 아, 날이 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기억이 있는 게 뭐. 아, 그러니까 있긴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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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9점이야! 이렇게 알아보네? 나 잘 알아보네? 여성들아 세븐 이제 끝내라 해 마이너 포차 문 닫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이 사장직 마지막이거든요 여기 있는 음식 가져갈 수 있는 란 다 가져가겠습니다 갑자기요? 자, 가져가세요 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마을장!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사장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제 가게였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가게를 들고 옮겨 안녕히 계세요 야, 야식 맛있겠다 사진 한 번 찍어줄까요? 아, 괜히 한 번? 좋아했습니다 어,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흔들어 틀면 너다 이건 나 이건 좋죠 그거 아니야? 칠게요 형 하나, 둘, 셋 응, 좋다 이상한 소리에도 좋다 아, 지금은 누가 이런 형의 풀린 모습을 너무 좋아 응 네가 불렀잖아 제가 불렀죠 그럼 네가 애들 요리를 했으면 네가 저것을 해야지 왜 저는 반대예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 반대예요 이게 너무 좋나 너무 좋나 하하하 이상한 소리에도 좋나 이상한 소리에도 좋나 하하하 아, 지금은 누가 이런 형의 풀린 모습을 너무 좋아 어 미안한데 응 네가 불렀잖아 제가 불렀죠 그럼 네가 애들 유리를 했으면 야, 니가 설거지를 해야지 왜? 저는 반대. 저는 완전 반대. 쇼파에 앉아서 좀 설거지 좀 해. 이게 아니라 같이 저도 치우고 닦고 다 했다고. 이것도 안 돼. 근데 왜 니가 요리해주고 설거지를 시키냐고.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이 한 번 딱 치우고 이 차라리 한 번 다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다 요리를 했었으니까. 우리도 눈치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할까? 앞에 있는 거, 대충 이거 몇 배 하나 들고 와. 그냥 딱, 딱, 딱. 딱 된 척 하는 거지. 그러고 냅고. 두 번을 치웠단 말이야. 근데 한 다섯 번, 여섯 번을 해줬어요. 이런, 니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했네. 니네가 잘못했네. 그러고 재밌는 니네 학생이 있어. 안 먹었어야 돼. 네가 다 먹어, 이렇게 했어. 형아 한 번, 형아 한 번 와요. 형아 한 번, 형아 한 번 와요. 이 같이, 그 얘기를 같이 가. 같이 가. 아니, 그냥 그게 형. 아까는 괜찮은 거. 그건 좋다 하셨잖아요, 또. 그냥. 크고 인사가 있다고 하나 드네요. 네, Se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